10곡입니다. 10곡. 정서진 그곳으로. 아라뱃길에서 자전거 타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우리 김창민씨가 작곡 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정서진 그곳으로. 10곡. 정서진 그곳으로. 11곡. 정서진 그곳으로. 가장 가가져 서진 사랑의 길로 해일하고 달려보자 친구야 달려보자 친구야 희미한 가로우게 사연은 가득 담고 오늘도 달린다 정서진 곳으로 황홀한 석양제 가슴 설레면 예일의 즐거운 길 가득할 거야 가장 가가져 정서진 추억의 길로 해일하고 달려보자 친구야 가장 가가져 정서진 사랑의 길로 해일하고 달려보자 친구야 달려보자 친구야 달려보자 친구야 알려보자 친구야